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제공한 4.15 총선의 서울 지역의 차이집 그래프를 보고 한 일주일 이전에 그냥 아, 이건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구나. 그렇게 해서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몇 분을 모셔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시오. 그렇게 설명회를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하고 여러분들 공병호TV의 촬영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 개최했고 그 당시 민경욱 의원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섰던 분은 민경욱 후보밖에 없었죠. 이현주 후보가 나섰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건 범죄니까 검찰 수사가 나서게 되면 금세 범죄 전무가 밝혀질 것이고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가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아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법조계가 완전히 그냥 이 부패의 집단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2021년도 한 2월 3월 정도가 되면 저는 그냥 내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든 게임이 되겠구나. 어쩌면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 그냥 덮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또 부정선거를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니까 4.15 총선을 부정을 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던 2017년 대통령 선도 부정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다 분석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 작업을 어떤 연구조언도 없이 제야 전문가 혼자서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배춘잎 사전투표지, 붉은 하살 사전투표지, 빳빳한 사전투표지는 온갖 개변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성과물인 득표수를 조작한 부분들을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득표수는 자기들이 발표했으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빨빼면 알 수 있는데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잃었고 이렇게 해서 홍길동이 임극정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제야 전문가가 주도했던 2017, 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7년 대선, 202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여러분 그 작업이 모두 다 종결된 시점이 언젠가 하니까 2022년도 12월입니다. 12월 초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뭘 쓰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도둑놈들 시리즈를 두 달 동안 여러분들 다섯 권을 쓴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들 보면 부정선거 역사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밝혀놓고 나니까 뭔가 하니까 전부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전부를 다 도둑질한 것을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 상반들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할 겁니다. 매일 이렇게 도둑놈들아 도둑놈들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없는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조작한 것이 로우 데이터가 이런 법원에 다 공개되거나 하면 그것처럼 본인들이 힘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는 세 번 여러분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이런 핫바지를 여겼으면 조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또 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 10월 11일 강서구청장서 본구선거는 조작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위에서 치료진 세 번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두 번은 부정선거도 화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조작 세력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일곱 번 사용한 선거 조작 기법을 버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을 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외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김기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양반이 책이 잡혔겠구나 아니면 거래를 했거나 그렇게 내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하고 두고 봤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의심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된 것보다 좋지만 저 양반이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환호는 안 했습니다. 사람이 그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품성이라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은 지사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과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양반은 악과 타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조지던데 여러분들 1경분의 1 정도의 노력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타협하는 겁니다.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덮고 이기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골로 가겠죠. 하나님이 도우심에 함께해 가지고 그 악들이 뭐죠 첫 길이 되면 그러면 나라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되면 조선민족이라는 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여러분들 사회주의를 수입해 가지고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저렇게 인민을 여러분 통치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면이 많거든요. 극단적입니다. 승리학을 여러분 수입해 가지고도 극단적으로 승리학을 여러분들 뭡니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면 부정선거도 극단적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조선민족 성향이 그렇습니다. 승리학을 보더라도 북조선이 보더라도 뭡니까 남조선도 부정선거가 이런 고착과 체질화 제도화되면 그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갈 수 있겠죠. 미래일이니까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못 삽니다. 제정신 바뀐 사람들은 그냥 죽어 지내든지 아니면 떠나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 신문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들 잡소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 뭡니까 바닥 자체가 무너져 가지고 지 목숨이 경각에 걸렸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인요한이 어떻고 별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왜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냐 내가 입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박사 이름도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아스팔트 이름도 나와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 지만 사실을 밝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누가 밝힐 겁니까 누가 여러분들 이 일을 대신해서 해 줄 수 있겠냐 이야기죠. 누가 여러분들 공병호 대신으로 뭡니까 이 실체적 진실을 뭡니까 이렇게 까발리게 가지고 여덟 번이나 부정선거가 여러분 조직지교 체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여러분 아스팔트 노력하시는 분들 노력하고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야 되지 어떻게 공병호가 나서가 뭡니까 고소고발도 하고 뭡니까 아스팔트도 하고 윤석열이도 만나고 이렇게 어떻게 다 하냐 이야기죠. 양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든 그래도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헥가닥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선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자주 다른 시사주자하고 텀텀이 그렇게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미친 나라를 처음 봅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미친놈들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 미친놈들과 같은 하늘에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끔가다 보면 참 하나님의 시련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신앙을 안 가졌으면 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깔아뭉길 수 있죠. 여러분 대법관들이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뭡니까 참정권을 박탈다고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이러면 그걸 다 깔아뭉길 수 있죠. 조재현은 딸을 잘 키우고 있어서 딸 세 명을 무슨 미국 유학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부정선거를 뭡니까 덮어줘서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데 기여를 해요.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자식이 없습니까 한도군이 자식이 없습니까 똑똑한 딸이 있으니까 MIT를 들어가죠. 하긴 MIT에 들어갔으면 미국에 귀하해버리면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기 나라가 지금 기로에 서가지고 그냥 지금 근현대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배운 놈들이 다 입을 쳐닫고 뭡니까 부정선을 다 깔아뭉개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 너 그런 새끼가 없냐 이야기예요. 나는 이런 나라에 살지를 정말 꿈에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제 길이 있으니까 자주 그리고 텀텀이 중요한 이슈들은 계속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좀 열을 냈는데 또 내일 시사주자하고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